업체별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378개 산업 발전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 설정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업체의 과거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예상 성장률과 감축 개수 등을 고려해 확정됩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이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에너지 감축 기술을 전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